단체 이름이 교포라고 합니다. 주류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 한인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LA통합교육부에 공개서안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스쿨의 우길기 벽화, 제거하든지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교육부는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포단체는 세금으로 그려진 공립학교 벽화는 커뮤니티가 수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길기 벽화를 그린 화가와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길기 벽화 제거에 큰 힘이 보내졌습니다.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